아 총괜히 썼다 아니 아까워 올라가는게 루트 같은데? 아우 비켜봐 이 양반아 안에 뭔가 먹을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역시 탄이 있군 가자 문이 하나 있고 먹을거 먹을거 동생에게 남기는 쪽제 음 뭐 쓸데없는 배경의 설명같아요 잔스토리 같은 것들 뭐 그 딴 것들인데 이거는 뭐 누군가 어디에 뭐 잘 번역해놨겠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찾아서 보십시오 어 신선한 공기 아 safer ünk 입고 막아줘 다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왜냐면은 이 게임은 2는 100% 나오게 돼있어 2는 때려주게도 언젠간 나오게 생긴 게임이야 그러니까 일단 잘 만든 1을 그렇게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2 만든 다음에 1 그렇게 하는거는 좀 힘드니까 자 뭐 이 나무 환자를 이용을 해서 저 아줌마한테 갖다 줍시다 여기 있소다 좀 더 강한 나 좀 더 강한 것 같아 괜찮아요 난 이제 저기 올라갈 방법을 찾아서 올라가면 될거야 좀 더 강한 것 같아 으이차 자 이제 좀 타고 가고 있다 이 아줌마야 어? 저기 뭔가 보인다 뭐지? 초코바 같은데? 에잇 어? 아마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것보다 조금 답답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그 게임을 자체를 좀 여기저기 다 싸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조금 플레이 타임이 길 수가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어 플렛이 어서와라 자 먹을거 없어보이고 협 Turner 이 암호 탄창 자 탄창에 먹을건 없어 보입니다 자 누군가 오고 있죠? 흐흫흫 피에스 4를 사야지 피에스 3는 이제 끝물이야 그리고 이제 웬만한 게임들이 피에스 3 전용으로 나오는 게임은 없을 거야 피에스 3로 나오는 게임이 이제 보통 피에스 4랑 같이 멀티플레이 아니, 멀티로 나오든지 엑스박스랑 같이 나오든지 하니까 멀티 플랫폼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피에스 3보다는 피에스 4를 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물론 피에스 3의 명작 게임은 포기해야지 풀4 물량 금방 풀린다 지금 당장 없어서 그렇지 풀릴 수 밖에 없어 어, 나도 원래 카메라 못 샀었다가 풀4 카메라를 못 샀었거든 너의 셔츠가 들어왔어 다음은 피에스 4를 못 샀고 있다가 아니, 카메라를 못 샀고 있다가 어제 그저께 전화 왔더라 카메라가 들어왔으니까 살려면 오라고 아, 내 우리 동네 단골 매장이라서 그니까 우리 동네 단골 매장인데 거기가 플레이스테이션 그, 전용 매장이야 그니까, 직영 매장이야 직영 매장 아, 가게 이름도 플레이스테이션이야 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직영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 전국에 한 열 몇 개 있어 플레이스테이션 직영 매장이 그래서 소닉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들어와 가장 빨리, 동시에 가장 빨리 풀려 어, 그래서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제 내가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금방 들어와갖고 바로 샀지 어, 카메라 사갖고 플레이룸인가 그거 혼자 몇 시간 하다가 조금 놀리니까 짐이 없더라 어, 일단 플레이룸이라는 게 자꾸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오니까 아, 되게 짜증나더라고 평택에 물량이 있냐고? 지금 모르지 없을 것 같은데 물어봐줄까 니들은 뭐냐 물어봐줄까 니들은 뭐냐 니들은 뭐냐 흐흐흐흫 멍청 안꺼운 줄 알면 조용히 돌아가 야, 조일 진짜 늙었다 두돌아서 꺼져 그냥 못 가거든요 개년이라니 이 새끼가 이 이 오, 오, 이 이 놈아 숨지마 아 아 더 오지 않나? 더 오지 않나? 오 안 죽었었어? 죽은 줄 알았네 죽은 줄 알았네 뭐 꼬봉도 아니고 맨날 나보고 올려달래 이씨 소ование 버스 루 액버기 지금 팔리냐? 유니 아 확실히 풀스패드가 난 진짜 안맞는 것 같아 플레이스윙 쓰리 패드가 나랑은 진짜 안맞아 이쪽이야 조엘 로버트 일당이 더 있어 어 니가 생각하기에 타이틀이 팔릴 것 같지만 안팔리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을 거다 나이스 뭐 소라고? 뭐 소라고? 백프로 걸리지 않나 이거? 대화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지갑하고 탄약을 먹고 지갑을 찾아봅시다 지갑을 찾아봅시다 지갑을 찾아봅시다 창고가 어딨니? 언차포는 아직 나오려면 멀지 않았을까? 지갑을 찾아봅시다 아줌씨 빨리와요 열쇠사요 자 지금 일단 아 여기 세 명이네 자 한 명 기어 들어오고 있지 지갑을 찾아봅시다 자 제거했고 병도 없나 병? 병 한 명 더 있었는데? 아 병 계속 리필 되냐? 좋아 좋아 아 아 허리 끊어지겠다 자 이 층 겨우 올라가야 돼 천천히 가보자 정체만 자 일단 두 명이 있습니다 뭐였지? 잊지 마세요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구급 세트. 네, 병 하나 들고. 가자. 어? 아니, 남았구나! 엥? 니가 잡은 거야? 잘했어, 아줌마. 깔끔한데. 네. 네, 맞아. 이리 와, 도쿄는 이 길. 이제 시작할게. 야, 확실히 테스가 어, 답 없어. 자, 그래도 한바퀴 돌아보고 내려갑시다. 어, 먹을게 있을테니까. 이렇게. 칼, 은신전용무기입니다. 목을 조르는 것보다 신속하고 조용히 적을 처리할 수 있다. 어, 세모를 다시 누르면 칼을 사야겠다. 칼을 사용한다. 칼은 사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자, 칼이 있는데. 어, 나스첸카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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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첸카님. 나스첸카님. 별풍선 100개. 잘 쓸게요. 고마워요. 자, 가자. 자, 가자. 읏챠. 흑, 자. 으흑. 아흑. 하흑. 하흑. 야. 반응이 없다니. 내 노래까지 틀어줬잖아. 흑흑. 어.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이라서. 업로드용 녹화중이라서 길게 틀면 저작권 걸려갖고 길게는 못 틀어드려 미안합니다 여기는 아마 100% 싸움이 걸리긴 걸릴거야 졸라 많네 졸라 매장 이름이 따로 없어 그냥 플레이스테이션이야 자 칼 입사고 자 빠따를 짓고 자 저 멀리 두명이죠 자 이제 저쪽 뒤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거 빠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더라 이 빠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거였지? 기억이 안나 자 칼 다시 하나 입사고 자 아이씨 칼인줄 알았네 자 자 서두를 필요없어 자 천천히 천천히 혼자 오지? 자 자 이제 걸렸어 아 두명이네 들어와 들어와 천천히 오케이 좋아 깔끔했어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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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이리 와 인마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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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니가 날 죽이려 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했을거야. 우리 총 어디있어 임마? 말 못하시겠다. 아우! 어디있어 총이? 파이어플라이한테 총을 넘겼다. 뭐? 봐봐. 기본적으로 다 죽였다. 우리 그냥... 그냥 들어와서, 그들을 끝냈어? 우리 총을 받을거야? 뭐하니? 그만해! 파이어플라이한테 다 죽여! 그냥 구입해! 아우! 아우! 야, 이 아줌마 성격 진짜 장난 아냐. 자, 이제 뭐? 뭐든 누구냐? 여기 있어 왜? 대가를 지급했다 배급증이 아니야? 그럼 밀반출해야 할 그런 거 있다 그걸 밀반출해주면 총을 돌려주고 덤도 얹어주지 뭐지? 너는 어떻게 알았지? 너희들들은 어떻게 알았지? 너희들들은 어떻게 알았지? 그렇구나 저는 총을 보여줄게 네, 선생님 내가 움직여야 해 어떻게 될지? 따라가야지 일단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걸로 결정을 하는 듯합니다 먹을 거 잔뜩 있는데? 몰라 너희들 먼저 가 먹을게, 야, 퇴산인다고 너희들 챙길 건 챙겨야지 아무리 바빠도 야, 먹을 건 먹고 가야 돼 됐어 갑시다 저희들 하 sprawd 여러분 하하 아줌마 출발이다 아줌마 출발 하하 아줌마 출발이다 흐쭈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레이디 퍼스트 후어 오 뭐야 이쪽이야 썩을룸에 재료같은것도 싹 챙겨주고 아 예예 특기 모드 범위 제작 속도 치유 속도 지금 도가 55개 있네 칼 제작 꺡쳐서 제작을 못하는건가 제작 속도는 어 중요하지 않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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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하아... 하아... 그러게 총 맞... 총 맞았는데 정말 잘 다니네 앞에 누가 있나 본데 아니야 엔딩 못 보자 의외로 플레이 타임이 꽤 돼 몰래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네 스타일은 아닐 거야 아니야 나 몰래 지나가는 거 좋아해 왜 그래 나 이제 잠 좀 어? 즐기도록 할 거야 자 저 문으로 가야 된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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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